이거 왜 이래야? 왜 이래? 그래서 나쁘지 않은데요 오늘의 모습은 오늘의 모습은 첫번째, 오늘의 모습은 먹방때문에 따로 먹기 좋은 하루가 되세요 푸른 나라의 양만을 다 먹게 되네요 쥬리삼은 하나님의 양만을 다 먹게 되었죠 아님, 고마워 먹기 좋은 하루 되요 푸른 나라의 양만을 다 먹었고 고춧가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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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